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은 문제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성기능이 훅 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자상하고 좋은데 함께 잠자는 건 싫다. 이 마음은 왜 그런 걸까? 제 주변에서도 보면 갱년기가 되면서 성욕이 줄어들었다는 분도 있고 커플끼리 성적 불일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중년 남녀의 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화 코드 잘 맞고 자상한 남자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성관계가 안 맞으니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남자가 성관계를 회피하면 여자 입장에서 속상하죠? 이건 남녀가 입장이 바뀌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우울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남자가 잠자리를 회피하면 날 사랑하지 않나 고민할 수도 있는데요. 성 트러블이 있다고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연자분과 같이 남녀가 성적 불일치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꺼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많습니다. 어느 신혼부부는 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해서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있을까요? 성적 불일치를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커플도 있고 어떤 커플은 현실 때문에 대면되면 살아가고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든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겠죠. 여자들은 몇 살까지 성욕을 느끼고 어떤 것이 여자의 성욕에 영향을 미칠까요? 여성들은 남성보다 정서적인 부분이 성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파트너와 현실적인 갈등 때문에 성욕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갱년기가 되며 살이 찌거나 예전보다 못한 자신의 신체 이미지 때문에 성욕이 줄어들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피임약, 혈압약, 항우울제, 플라스틱 제품에 쓰인 화학제품 등이 성욕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성욕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성교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며 성교통 때문에 성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여성 갱년기 중상을 보면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했던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갱년기를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여성의 성욕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개인차가 많습니다. 통상 50대 전후 갱년기를 겪으며 성욕이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은데 40대 중반 넘어가며 아예 성욕이 사라지는 분도 있고 60이 넘어서도 성을 즐기며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폐경기 전후 예성 48% 성적 흥미 감소, 23% 성욕 총가, 20% 변하지 않음.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정서적 문제 등 적절한 처치를 하면 70이 넘어서도 성관계를 하는데 문제가 없고 남성은 발기가 어려워 보통 70세 정도까지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녀 모두 성기능은 나이가 들면 다소 감퇴할 수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성욕 감퇴에 중요한 요인은 여성과 같이 혈압약, 탈모치료제, 항우울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과음과 흡연이 성욕 감퇴에 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난 과음하고 담배 많이 피워도 아무 문제 없어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안 좋은 습관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성기능이 훅 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성기능은 혈액순환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음하고 흡연하는 사람은 겉모습만 섹시하다고 보면 됩니다. 남성 또한 갱년기가 오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며 성욕이 감퇴할 수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 수치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로 간단하게 검사 가능합니다. 중년 남성 성욕 감퇴의 큰 원인 중 하나가 혈압, 당뇨, 혈관질환 등 성인병입니다. 사실 성욕이 감퇴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노화가 되었고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겠죠? 나이가 들면 발기부전, 사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성관계가 부담이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며 회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의 성관계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남성 호르몬 변화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게 되며 소변보는 횟수가 중가하고 발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 외에도 성매매, 포르노 등 자극적인 성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평범한 일반 파트너에겐 자극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을 때부터 성적 흥미가 낮은 분도 있습니다. 성향상 한 여자에게 쉽게 시칭을 느끼는 남성도 있더라고요. 남녀 모두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성욕 감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우울은 성욕 감퇴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성생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욕과 인증도 올 수도 있는데요. 성욕과 인증은 성욕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만큼 집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남녀 모두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상대와 바람을 피운 경우도 있고 어떤 남성분은 아내가 다수의 지인과 끊임없이 외도를 해서 결국 이혼을 한 경우도 봤습니다. 성욕과 인증은 일종의 중독인데요. 뇌의 충동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의 이상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불안, 우울, 권태감 등 심리적인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과한 것도 아예 없는 것도 아닌 적절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한다는 것 참 쉽지 않죠? 성생활은 호르몬, 심리, 건강, 테크닉 등이 파트너와 적절히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나이 들수록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커플은 잠자리 없이도 오누이처럼 잘 지내 아무 문제 없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남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여자가 성의하기를 꺼내면 보통 남자들이 불편해하고 회피합니다. 자존심이 센 남자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제 생각엔 바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로 커플이 이별을 하던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헤어져야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대화 코드가 잘 맞으니 솔직한 대화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내 감정을 담담하게 털어놓는 거죠. 요즘 발기부전제 등 약물도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순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심신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야외에서 함께 걷는 운동하며 데이트하고 되도록 건강한 음식 드시고 검증된 건강 보조제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한다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야 성기능도 점차 개선이 되겠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이 원인이라면 남성 호르몬을 주사로 주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극복하려는 의지고 여성분이 너무 푸시하지 말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영양제와 의학의 발전으로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안 쓰는 근육은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하죠. 성기능도 비슷하다더라고요. 안 쓰면 녹슬고 노화됩니다. 남녀관계 너무 멀리 가면 되돌아오는 길이 멀고 되돌아오기도 힘듭니다. 몸의 병도 어느 때 발견되어 언제 치료하느냐가 완치해 중요한 요인이 되듯 성적인 것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부부의 약 35%가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하며 섹스리스를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단순히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그만큼 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심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년이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 주책이라고 하고 보통 60전후에서 성생활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북유럽에서는 중년은 물론 노인이 되어도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고 합니다. 젊을 때처럼 성기능이 완벽할 순 없어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꾸준히 건강관리하며 중년에 맞는 성관계를 누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생활이 건강에 이롭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로운 점이 많아도 나이 들수록 안전한 파트너와 하는 성관계가 좋습니다. 사랑 없는 성관계도 성관계 없는 사랑도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 편하게 즐겁게 건강한 일상을 챙겨야 사랑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중년 남녀의 성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자와 대화를 잘 나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재간도 뛰어나고 화술도 좋아서 여성분들과 대화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간혹 여자들과의 대화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완전히 갑의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화법은 타고나게 여자를 잘 만나고 여자와의 만남에서 주도권을 잘 잡는 분들은 다 아는 대화법입니다. 여자와의 대화가 서투신 분들은 의식적으로 이런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걸 아예 사용할 줄 모르면 여자가 말하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넘어서 관계의 주도권도 뺏길 수도 있으니 오늘 알려드리는 대화법을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술은 쉬운 말로 주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자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게 흘러가거나 혹은 아무 영향가가 없다고 느꼈을 때 말을 흘려버리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기술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자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떻게 하면 대답을 잘할까라는 생각만 하느라 여자 주도의 프레임에서 잘 벗어나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만남 초반에 여자가 여행을 어디 어디 가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연애 초보자분들과 연애 고수분들의 대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연애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여행 경험을 잘 부풀리고 멋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하지만 연애 고수분들은 여행이라는 주제는 사실 관계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평소 상대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하루 루틴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약속은 어디서 만날 건지 등 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제로 전환을 해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대화 자체에 몰입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별로 도움도 안 되거나 본인한테 불리한 주제가 나오면 끊고 다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할 때 주제를 바꾸지 않고 한 주제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대화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자리에 여자가 지나가는 말로 취미 얘기를 꺼낸 상황에서 남자가 대답을 잘해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주제 전환 없이 취미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자분이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은 본인의 돌멩이 수집, 구피 키우기 같은 취미로 너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이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냥 편하고 별 생각 없이 꺼낸 주제인데 상대방이 장황하고 무겁게 설명을 하면 본인도 열심히 대답해야 될 것 같고 또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서워지고 또 안쓰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여러분이 여유 있어 보이려면 적절한 시기에 주제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만난 여자와 스킨십 진도를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술을 먹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오늘 밤같이 있고 싶어서 장소를 옮기는 상황에서 여자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때 연애 초보자분들은 여자의 말 하나하나에 다 반박을 하면서 온갖 논리와 근거를 대면서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수분들은 여자의 부정적인 반응에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환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 맥주 먹을까 소주 먹을까 2차로 안주는 뭐 먹지 등으로는 능글맞게 넘어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곤 하는데요.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대화라는 게 친구끼리 있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일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가족 얘기도 하고 갑자기 술 먹자는 얘기가 나와서 술도 먹으러 가고 하잖아요. 원래 대화 자체가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첨예한 토론을 펼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남자로서 더 여유 있어 보이고 콜해 보이는 대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세, 자랑하지 않기입니다. 100명 중 99명의 남자들이 여자를 만나면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자랑과 허세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안달난 사람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인기 있는 제품은 요란하게 광고를 하지 않죠. 그 가치가 이미 높고 수요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게 좋고 뭐가 좋다는 등의 장황한 설명이 없어도 많은 구매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인기가 없는 제품은 어떨까요? 거액의 광고비를 쓰고 체험단도 섭외하고 뭐가 좋고 어디에 좋고 어떤 게 좋고 등 매우 장황하게 설명을 하며 마케팅합니다. 역설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허세도 부리지 않는 남자는 매우 여유 있어 보이고 가치가 높아 보입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꼭 반드시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른 많은 남자들과 차별화되고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고 여자들은 그 여유에 끌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 씌우기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행동과 생각을 하게끔 유도하는 기술인데요. 심리학 용어로 라벨링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연애할 때 조강지처 같은 스타일이 참 좋더라. 사랑에 진심인 모습이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너는 그러한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혹은 연애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이 잘 안 되는 건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그런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지 않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는 여자라면 여러분이 한 말이 무의식에 인식되어서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만약에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계산할 때 다른 여자들은 당연히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눈치 보는 경우가 많던데 너는 그런 게 없어서 참 멋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보세요. 여자는 무의식에 여러분과의 만남에서 더 많이 지갑을 열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여유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화 기술은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여성을 내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 있는 멋진 오라버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